평양시바둑원 타가수 부류로 이제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는 평양시 안에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경기에 참가해서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오랜 육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노래 하나인 바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바둑에 대한 늘기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잘 육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exagon綠도 갈증 조 addressed 這些 영상이混고 있습니다 청 halls 한글자막 by 한효정